1.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배우자와 애정표현을 자제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고보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2.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 일상생활 수익능력이 향상된다.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신체기관의 잔존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3.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3. 고용보험 4.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1.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괄호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관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 가족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5. 특별현금급여 6.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용약 도포 정답은 5. 외용약 도포 7.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제가 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5%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30% 정답은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8.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대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9.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부양 부담 감소 2. 가족관계 갈등 해소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4. 노인부양 의식 강화 5.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정답은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10.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정답은 3.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10.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선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1. 자유권 2. 생존권 3. 평등권 4. 청구권 5. 노동권 정답은 3. 평등권 10.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10.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14.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1.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는 말씀이신가요? 4. 제가 볼 때는 인지 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5. 원래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그래요 정답은 2.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15.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1.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 장기 요양급여 제공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3. 장기 요양급여 제공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16.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 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16.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17.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감염 2. 흡인성 폐렴 3. 괴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5. 노로바이러스 장염 18. 만성기관 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19.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산책을 하게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20.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정답은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21.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오른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2.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23. 전립선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줄기가 굵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의를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24. 좌측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1. 오심을 동반한 위출혈 2. 선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 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25.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6.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맨발로 운동화를 쉽게 한다 2. 발톱을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쉽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2. 발톱을 일자로 자르게 한다 27.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심부전증 5. 전립선염 정답은 4. 심부전증 28.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29.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아침잠이 많아진다 2.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 낮시간 동안 자주 존다 5.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4. 낮시간 동안 자주 존다 30.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전립선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30.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5.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30.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2. 세탁실에 빨래감이 쌓여 있다 3.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 4.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5.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정답은 5.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33.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등의 욕창이 심함 2.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정답은 4.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34.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둔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35.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정답은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36.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도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정답은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 37.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38.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정답은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39.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오른 것은 정답은 4. 라 40.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귓바퀴를 호화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41.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 현료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정답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42.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43.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둥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덮기를 덮어준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 둥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4.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닫고 있다 5.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45.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정답은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46.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정답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47.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3.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빗질한 후에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 정답은 3.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다 48.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49.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50.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정답은 51.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4.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5.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올린다 5.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오른 것은 5. 정답은 2. 53.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장치가 고정이 안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타이어 2. 손잡이 3. 받침쇠 4. 발받침대 5. 바퀴 손잡이 정답은 1. 타이어 54.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다,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라,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 2. 가, 다, 나, 라 55.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56.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복지용구 중 대여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57.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말려 사용한다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욱물로 헹군다 58.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에 문은 열어놓는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59.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60.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정답은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61.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속의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정답은 5.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62. 제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 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 업무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 업무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은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63. 치매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64. 제가 치매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65. 시설 침해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66.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었어? 저리 치워 요양보호사 1.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2.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4.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5.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정답은 3.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67.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 낮시간에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운동을 하게 한다 5.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정답은 3. 낮시간에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게 한다 68.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3.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살아나가요 5.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정답은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살아나가요 69.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를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70. 치매 대상자가 해가 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70.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공감능력 5. 단계기억력 정답은 5. 단계기억력 72.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73.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 식사를 하신지 오래되었나 봐요 2.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74.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요양보호사 1.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2.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3.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5.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정답은 2.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75.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정답은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76.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77.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78.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준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3개 틀어준다 정답은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79.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에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 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 심장 충격기에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80.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하인리이법을 적용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먹인다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정답은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6. 테이브 성장ailleurs 4. 지친Save